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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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5 대치떼 모루가나는 포킹조합이랑 좋은데 제이스같은거 쨉! 쨉! 세모 아니 아니 캠망 안한다니까요 아니 오버 아니 이게 뭐야 나 뭐좀 먹으면서 해야겠다 맛있게 드세요 우어어아어어ous 황럼물ную 황럼물 맛있지 오레이ют 으아ани 미친 어, 아니 아재 과자라구요? 과자에 아재가 어딨어 л1,11,11 stuffed 멍튀기먹는것도 아니네 멍튀기도 맛있네 아 내가 잘 못두를거 아니예요 저거 ront donde는거 아니에요": Mount paul 보소에다가 너 챔피언 뭐 골랐어? 저 카타리나요 아이 진짜로 진심이야 아니 같이 갈까? 잠깐만 소나가 보니까 보면 포끼 있는 애랑 조합이 좋은데 모르가나도 괜찮겠다 아 잘..잘못 선게 아니라구요 카타리나 라인 혼자 어떻게 힘들잖아 그지? 그쵸 같이 가실래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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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이제 부회장님 아닌가요? 저녁은? 음.. 아 좋아좋아 잠시만 펍을 나왔네 곧 펍을 먹었네 노래 뭐 듣고싶어 저 그거요 에테리얼 마지막거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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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게 지금..와.. 저..처음봤어요 아 근데 문돔..문돔은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타소나로 할만하다 저게 북딜이 아니라갖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딜 돌아오면은 그건 소나도 막아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괜찮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드릴 말씀이 없네 아 근데 베이가야? 아 베이가 싫은데 아악! 꿀키님 1,1,1,1개 더였다고요? 네? 뭔소리야 너 1,1,1,1개 더였다는데? 만개요? 아 받아보고싶다 한번 살면서 받았잖아 저번에 아 여러분 뭐하세요 빨리 여러분도 쏘세요 추천이라도 쏴 아 자꾸 나 가둬놔 자꾸 나 가둬놔 제가 근데 베이가가 아 좀 나와봐 좀 추천이라도 눌러 와 쏟아 미쳤다 힐량 야 야 안 돼 계속 맞으면 안 돼 아이 좀 심해 이건 아니 숨몸 아 숨몸을 왜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아이 저 새끼 나 다 가둬놔 이 씨발 나갈 수가 없다니까 이거 봐 나 가둬놔 나 가둬놔 오케이 힐힐힐힐 감사합니다 아 저 새끼 진짜 저거 그거야 이거 에코 에코가 여기 왜 오지? 뭐야 뭐야 쟤 던지나? 뭐해 뭐 잡으러 온건가 설마? 안 잡아줘 숨몸 배울래 여기서 아 자왜 하리리님 초콜레 다섯개 선물 감사합니다 1레벨에 스톱 배울 줄이야 아아아아 아 짜증나 숨몸 배웠어 그래 괜찮아 처음에 힐짓길 잘했다 아 맞아 훨씬 잘했어요 됐지 네 오케이 잡아주나? 아 이거 적이 안 죽네 어 잡았다 죽은 불꽃 죽은 불꽃 야아 나이스 나 타고 나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야 이거 와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힐로 다 막아버리네 조집니다 조져 뭐야 베이가 이겠지 뭐 베이가 처형되었습니다 아야야야 안돼 안돼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전멸 없어 에이 안녕 힝 스캇 나도 시켰다 하겠다 니다 템 돌아와야겠다 크 사용하겠다 아 샴 년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와드 없네 와 와드 없구나 너 와드 있는 줄 알았어 아아아아 아아 형 마이크 껐네 형 형 회룡룡 형 형형 형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게임 안해요? 어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계속 부르는 데 안오길래 어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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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잡자 아 감사합니다 하자 하자 감사합니다 정말 나이스 힐 힐 힐 어디가 이새끼야 진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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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말도 안 돼 진짜 와아 오 잡았어 잡았어 지진이 잡았어 아 죽겠다 근데 제가 힐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와 속박봐 제가 풀피 만들어 드릴게요 와 베이가 진짜 핵 미쳤네 저거 풀피는 안되겠다 수고하세요 야 빨리 키워 키워 너 어떻게 하냐 형도 가는데 형도 가는데 어 에코 왔다 에코 싸워 싸워 오케이 에코가 여기서 와 이거 존나 좋다 막아줘 막아줘 아 에코가 막아줬어 와 오케이 굳었다 베이가 열받네 근데 진짜 저 오공이라서 저 주문포시자 아 주문도듬금 이따 갈게요 이따가 나 로아가야겠다 이판 좀 탱탱하게 가야겠다 로아는 라일라이 가야죠 로알로이가 좋아 라일라이 500이에요 슬로우 효과를 쓰면서 라일라이라 근데 벌써 몰렸어 가야돼 라일라이 훨씬 좋은데 너무 비싸 바텀 갈래? 저 텔 없어요 자 가텀 가야겠다 일단 자 6레벨 좀 찍었다 일단 6레벨 좀 찍고 에코랑 같이 있으면은 힐 좀 많이 주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바텀 갈게요 그럼 이제 아 뭐야 저기 가자 아지르 킬 오케이 바텀 잘한다 자 어제요 새벽에 해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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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진짜 다 놨다 다 놨다 너무 재밌어 영먹었네 뒤에 있다 뒤에 있어 그럼 우리 놀이고 있어 쟤네 뽑았다 두명이야 두명 한명 두명이야 괜찮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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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잭스가 총검잭스구나 흡혈로 좀 벗을 것 같아서 그냥 미드하죠 이거 못믿여 이거 때린데 한참 걸려 이거 궁 쓰면은 문도 피읍량도 감소되거든 가자 가자 같이 가 같이 샘도 4초 죽어라! 아하하하하하하하 못찾았다 파워커드 5피요 야 뒤에 잭스 뒤에 잭스 까만 이거 나 어떡해 나 죽었다 너 3 맞나 으으으 으으 속박 5집니다 어 힘들어 어흐흐흑 어우 말을 못해 이거 대장군인가 W가 좀 큰거같네 돈 엄청 많다 이게 문도가 있어도 괜찮아 내게 궁이 있어서 치유가 치감효과있어 치감효과 어 이쁘다 가야겠는데 뭐야 아지르 혼자 다 하잖아 혼자 하네 아 그거 그 뭐지? 신발 샀거라 신발 괜히 안쌌다 뭔 신발? 신속? 돈이 많은데 신발은 안쌌어 형 뒤에 잭스라 했어요? 뒤에 아님 뭐라 했어요? 잭스 뭐라구요? 네 무슨 수요? 잭스 잭스? 어 확실해? 나도 잭스하고 싶다 잭스 재미있게 좋은데 은하 쳐먹어라 그렇지 야 잠깐만 다 감췄어 오 형 서리어원 쿨타임 거의 한 20초인데요? 20초? 네 1만원정도는 되네 좋은데? 이 정도면? 부서주면 돼 이렇게 그냥 시간날 때마다 잭스가 생각보다 되게 폭딜이다 되게 세네 에이피 잭스 거의 딜 에이피 잭스였나 되게 쓰리네 생각보다 못다 뭐야 이 새끼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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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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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오고맙다 좋냐? 아니야 좋냐보다는 체력템 체력으로 체력 주문력 올릴까? 좋아 재밌다 재밌어 하하 힐큰지 어떡할까요 여러분 체력이랑 주문력을 올릴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종냐를 올릴까요 형 뭔데요 챔피언이 소나였지? 체력이랑 주문력이 낮죠 그러면 거벨 가고 다음템 라일라이 올려야겠다 아이고 펠 그렇지 어우 존나 빠른데 라일리안 가야겠다 라일리안 야 나눠 먹자 아니 나눠 먹자 도와줄게 다 없으면 죽을거 같은데 URF 아이콘 이제 안파나? 이거 작년에 팔았는데 이제 안파나? 저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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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요 어딨어 어딨어 안보여 야 좋아 그렇지 아아아아 카타리나가 이게 재밌구만 이게 확실히 재밌어 그렇죠 PB 서버 답잡해서 죽을라 했잖아요 저 와두 손보도 못하가지고 지금 잘돼? 와두 손보 껌이죠 껌 뭐야 이거 그팀있다 제카타리나 야 아직도 잘하고있네 적팀 죽을때 뭐야 아 저거 URF 아이콘 이펙트 효과에요 소환사 아이콘 소환사 아이콘 작년에 팔았는데 없으면 지금은 없어 상섬에 없는거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낀는데 작년에는 다 팔았는데 까먹었나? 라이언스 이런걸 놓칠 리가 없는데 오케이 밀어버리고 또 가야지 힐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 오 잠깐만요 아하하하 어하하하 왔다니 갔다니 왔다니 갔다니 총오라 오케이 안돼 살려줘 아 아깝다 어디서 어디서 진짜 어디서 실체 어디서 실체 잠깐만 안보여 어디였나 그거 아니야 형 그거 아니야 형 죽는다 안돼 왜이이이이이이이이- 저께는 뭐야 어디서... 아니 시체가 없어 날아올때 큐를 써야지 왜? 날아가서 도망갈때 큐를 써요 날아올때 써야지 정신없이 큐를 연타하다보니까 아다리가 그렇게 맞았네 큐쿨타임이 그쪽 그렇게 도네 아이참 그렇다면 계속 쳐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그렇지 맞아 재밌다 라일라인이 가고 다음템 다음템 리안드리 가겠습니다 아 도망 못 쳐요 나도 탈 타고 가야지 너 죽겠는데? 야아 좀 많이 차는데? 시간 지나니까 와 뭐야 피처만.. 와 와 대박 좋아좋아 이제 좀 소나 같애 외국은 막힌지 오래에요 투명을 봐주고 야 보이네 확실히 이게 상대방 투명 만들때 처리왕이 개꿀이야 야 소나 미쳤네 근데 진짜 신량 에스오일 흐흐흐흐흐흐 저기 탑 뭐 밀리는데 잭스랑 잭스 죽었다는데 저거 이거 밀래 그냥? 어 안되네 아 우리 힐로 밀자고? 응 하지마 이거 어 뭐야 어 이런 이런 초밥 그렇지 아아 전멸로 스터를 딱 넘어가고 순보로 바로 타는 획기적인 센스 또 죽이자 가자 그렇지 야 이거 진짜 이제 힐량이 좀 힐량 같다 악원님 열려놓을게 감사합니다 아주 설이형 쿨이다 이제 2초 남았어 이제 2초 남았어 카사딘 죽어 카사딘 뭐 괴삭이라며 그렇지도 않네 어 오르가나 아니 그냥 카사딘 뭐 아무리 빨리 뭐 텔레포트 쓰고 궁치 쓰고 뭐해 카사딘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카사딘 훨씬 빠른데 뭐 이거 좀 위험한데 나 카사딘 없는데 카사딘 하나 죽이고 두개 죽이고 세개 죽이고 네개 죽이고 아아 조금만 간다 와 한 명만 잡았으면 다 잡는건데 저거 와아 진짜 아깝다 아 악원님 사소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가야겠다 안되겠다 이건 존야가 아니야 이거는 딜을 올리겠어 이렇게 가겠어 감사합니다 루시안 같은걸 하려면 여기서 왕쇠 난리도가 있는 챔피언이잖아요 근데 URF를 살려면 손 진짜 빨라야되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다 루시안? 슬프를 안좋아요 텔레포트 딴거 맞는데 인간 석기 와 아지를 살리려고 몇 명이 가냐 하하하하 인간 석기염은 루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저거 하나 구할라고 뒤에 잭스 뒤에 잭스 베이가 더 있네 말자 아까 했었어요 망했어요 하하하하 뭐야 두 번 점프를 해? 하하하하 점프를 두 번 하네 이설린 짤짤이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힘들었다 아 근데 소나가 후반가니까 좋네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냥 그럭저럭이였는데 후반가니까 괜찮네 아 아깝다 와 탔으면 잡았는데 여기만 아 좋나 재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있다 다 보인다 야 문도 나한테 붙었는데 어떡하지?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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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탈리온님 50개 감사합니다 아 당탈리온님 50개 감사합니다 저도 주셨네요 동시에 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그냥 저한테 뵙게 해주세요 그냥 따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리안드리가고 업사이십니다 와 미쳤다 진짜 와 이설 아거님 11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빠 살살형님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11개 주셨는데 이게 다 힐이 있으니까 되는거지 감사합니다 와다나 한번 봐봐 여기 나랑 알겠습니다 나들이 다시 일로 와야겠다 고맙습니다 제가 템 사야겠다 좋냐 나 풀템이에요 벌써 집 갔다 올거야? 네 저 텔 있거든요 아 저거 진짜 양놈이 저거 하하하하 어 폐 난다 집 좀 가자 아이고 안 맞았네 아버님 11개 감사합니다 합방중에는 리액션 제대로 못하는거 이해 좀 해주세요 둘이 총하고 있는데 계속 막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합방이야 하루 생일 그쵸 저도 그 소리만 듣기는 싫어요 와.. 그래 에코 재밌겠다 내가 에코를 썼어야 되는데 이 판에 아 좀 꺼져 저리 좀 저리 가 아 계속 떨려 너무 별로 아 미친 마무리야 와 개발란다 그래도 우리 좋았어 아 카타 재밌겠다 진짜 재밌다 카타 와 하는 내가 재밌어 힐 힐 힐 힐 힐 이리와 일로와 힐 힐 힐 끝난거 같은데 큐 커확 코드 아아아 카타리나 했던 판 아까전에 얼건 이즈률 얼건 요논 史사 저는 힐 양 봐야겠다 안되겠다 힐 Proper 하드캐리 했다 하드캐리 하드캐리였다 휘 Oj 와 힘들어 뒤에 양은 얼마 안되네 딜렉은 제가 다 넣었죠 딜렉은 이게 형이 이상스끼가서 버틴거야 원래 베이카랑 문도한테 계속 맞았는데 아유 겸손하기는 버틴고 안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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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살살이오님 111개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추천은 저한테도 부탁드리고 빌룡이형만 가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한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눌러져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린 205 5 정식 astre 수 3 6 6 6